여기 있는 나무들은 요 모수에서 잘라 이거 얼마큼 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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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여기가 삽목판이거든요 여기로 꼽는 거야 이렇게 여기 꼽아놨잖아 이렇게 꼽아 꼽아 놓으면은 이제 한 어떤 종류는 2개월만에 뿌리가 나오고 여기서 뿌리가 나와 이제 이렇게 해 놓으면은 물관리만 잘 해오면 배수가 잘 되니까 모래야 모래 이렇게 해갖고 한 2개월 정도 있으면은 뿌리가 나와 이제 딱 그러면 이제 딱 상태에 봐갖고 뿌리가 좀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옮기는 거야 이제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뿌리가 여기서 밑에가 확 활차게 됐대 그래가지고 한 또 한 3개월되면은 또 커지잖아 화분을 큰 걸로 옮기는 거야 이제 큰 걸로 옮길수록 여기 커져 수국이 다 이렇게 온 거야 지금 아 내가 이게 모종에다 넣어놓은 게 안 크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옷뿐이 난 것을 이렇게 옮겼다가 이렇게 옮겼다가 이렇게 옮겨갖고 지금 다 이렇게 만들돼